정말 전설이다 다 됐지? 세팅? 천암만 더 레이더가 부족하니 여기로 가져야겠지 전설이다 전설다 전설이다 체중 전설다 전설다 컨트리뷰터 채널에서 사람들 막 페이스팜 그 이모지 500개 막 올리고 있다 나도 올려야지 아니 천장이요? 그러니까 뭐라 설명해야 되지? 일정 금액을 지르면은 무조건 그 안에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산타상자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없어서 원한 걸 먹을 때까지 계속 질러야 되는데 이번에 네덜란드 순령암 합사해보기 같은 경우엔 72회라는 천장이 있어서 72번만 지르면 확정적으로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한국 유저는 아직 상자 못 삽니다. 오호! 세발! 오! 잘 고쳤다. 이 미주리도 목카판 나름 이쁜 것 같지 않나? 제 D3 들어가진 않겠지? 누가 날 쓴거지? 티르피츠 저거 미드에 뭐 있어? 근데 하바룹이 캡 들어간 것도 좀 웃기긴 하네. 무슨 배짱으로 들어간 걸까? 아, 우리 애오넥도 죽을 거고. 님들, 우달로위가 유일하게 선체 올리면 피탐지 구려지는 함선인 거 알아요? 얘 B선체 쓰면 피탐 안 좋아하죠. 누구냐, 저거? 불인가? 올해 산타 상자도 내가 보기엔 간당간당하다. 작년에 모처럼 팔아놓고 그렇게 똥을 싸질러가지고 아까 심도... 아이씨, 아사시오네? F**k 이거 우달로위 어레지? 지나갈게요. 짬지만요. 모든 스테이션이 스테이션의 스테이션을 보내고 있습니다. 야, 근데... 발상의 전환 아닐까? 이제 즐기는 자 모드에 들어간 건가? 천장을 없애... 아, 뭐야. 천장이 너무 높다니까... 천장을 뜯어버렸어. 己 SM 정말 전설적인 게임사다.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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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!' 오늘의 변수 1 posed। 결정 própria? 머 artillery 미우기 madd vsb How do we fight‑b 어? 불 저기 있네 유신호였구나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즐기는 자 모드가 아니면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나 고근해보이 죽겠다 잠수인데 그거 망했지 않아 스틸오션 야 왜 쏘니까 들어오냐 어이가 없네 누구야 얘 차발 쿨..쿨 됐나 됐으면 난 뒤지는데 어? 꼴박하자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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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여기서 선회를 못할 것 같은데 구질구질한 선회로 그렇게 아이오와도 그냥 못 잡네 어 야 나 박치기왕 진짜 오랜만에 딴다 나 그냥 살려 보내주면 안될까 쓰레기들아 나 그냥 살려 보내주면 안될까 쓰레기들아 아니 하버룩 사거리 왜케 길어 너프해야된다 너프해야된다 암튼 너프해야된다 흐흫 흐흫 되게 편안해 보이네 아 좀 좀 좀 위에 쐈습니다 저거 결정타 각인데 야 그러면 저 아사시오 계속 여기서 간봤던 거야? 라이언 죽고 난 뒤에 대단한 친구잖아 요시노 어깨 풀피지? 풀피 몰란 왜 얘네들이 자꾸 서울 속으로 가지? 왜 이렇게 짧게 계속 그래 누구하나 죽어라 우리팀 어허 12,000 잘 들어갔다 운해보이 죽나? 운해보이 죽나? 운해보이 죽나? 예스 딜타임 아 뭐야 10탑빵이었어? 그러네 하바로비 있었네 요시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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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 맞은 거야? 요시노한테 딜달 좀 칠려 했더니 여러분들 하바로비 저 괴롭혀요 여러분들 하바로비 저 괴롭혀요 딜 좀만 더 하자 못 잡나? 배트로 좀만 힘내 체력 3500이잖아 그거를 못 잡니? 아 끝났다 박치기왕 아사시오 군 오마워 명예로운 상대였다 아사시오로 전함과 꼴박한다? 이건 명예지 박치기왕